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말씀입니다.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오른쪽 종아리 앞부분에 큰 화상 자국이 있습니다. 제가 7살 때 친구들하고 같이 수영장을 간다고 몇몇 친구들과 함께 신호등에서 버스를 타려고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건널목에서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넘어지는 순간에 큰 덤프트럭이 와서 급정거를 하게 되면서 제가 그 덤프트럭 뒷바퀴에 제 오른다리가 끼게 되는 사고를 당하게 된 겁니다. 오른쪽 다리가 피 범벅이 되고 그리고 정신없이 울어댔던 기억이 나요. 다행히 뼈나 관절이나 크게 다치지 않고 과열됐던 타이어에 다리가 끼어서 오른쪽 다리가 화상을 입었는데 지나고 오면서 항상 그 화상 자국을 볼 때마다 어머니도 너무 안타까우셨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항상 말씀해 주셨던 것이 은창아 하나님이 너 지켜주신 거야. 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지켜주신 거야. 그래서 저는 제 오른다리를 볼 때마다 항상 그 말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어렸을 때부터 오른쪽 다리를 보면서 항상 그것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전체를 네 글자로 줄인다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잘 기억하시네요. 기억하라. 애굽의 종두였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를 출애굽하셔서 큰 구원을 이루신 것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게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3대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키라는 규례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을 살고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는 않지만 이 절기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절기들과 이 규례가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오늘 우리는 이 절기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묵상해보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6월절 규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6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 밤을 기억하는 거예요. 6월절 그 밤, 죽음의 밤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마다 그 죽음이 임하지 않고 죽음을 넘겼던 그 밤, 그 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이라는 것을 지키게 되는데 그들이 밤에 황급하게 애굽에서 떠나 나오면서 누룩 없는 그 떡을 만들어서 급히 나와서 그것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추레굽하고 또 홍해를 건너기까지 겪었던 일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을 면하게 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또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흠이 없고 죄가 없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주님의 완전한 의로움 가운데 참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상징하는 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10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다. 이 밤에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이 됐어요. 밤이라는 것은 어두움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캄캄함,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막막함.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밤이라는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도무지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아주 칠흑 같은 절망을 맞이했을 때 인생의 밤을 맞이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없던 삶이 정말 칠흑 같은 절망과 같은 그런 밤과 같은 인생인 것이었죠. 소망이 전혀 없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혹시 내 인생이 참 밤과 같다 하고 여겨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도무지 이 문제가 언제 끝날지 내 앞에 이 캄캄한 어두움의 시간은 도대체 언제쯤 끝날지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칠흑 같은 밤과 같은 때를 맞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추시고 또 생명이 되시는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기억하시고 바라보게 되는 은혜 갈 길을 축복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7, 7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곡물의 수확을 얻기 위해서 처음 그 곡식에 날을 배던 그날 그 날부터 49일을 지나고 50일째를 맞이하면서 7, 7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꼭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 7, 7절을 지킬 때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너희가 애굽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다라는 것은 그저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라는 것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종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7, 7절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에서 종로를 타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종로를 타던 인생을 끝내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칠칠철, 십자가에서 종로를 타던 나의 옛사람은 죽어졌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자가 되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세상에 넘어지고 내 성질에 못 이겨서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과는 너무나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이거 뭐야? 나 새롭게 시작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결단도 했는데 왜 여전히 이렇게 이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야? 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이 죄의 종로를 타던 나의 옛사람이 죽어진 것을 다시 기억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지. 그리고 주님이 주님의 생명으로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지. 주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들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위기 가운데 있는 부부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기 원하지만 이제는 가정 안에서 아무런 말도 없고 대화도 사라지고 부부로서, 가정으로서 그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그런 분들이요. 남편을 보면 그리고 아내를 보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하나 될 수 있을까?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타락한 죄인으로서는 절망이구나 소망이 없구나 예수님만이 이 가정의 진정한 소망이시구나 하는 것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요즘 아내와 함께 나누는 대화의 요점은 우리가 참 부족하고 모자르다는 것이에요.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그렇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낙심이 되고 소망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그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엊그제 아내의 일기 댓글에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이 믿어집니다. 우리의 절망은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진정한 소망 그리고 느낌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죄의 짐에서 그리고 세상의 악한 영향력 가운데서 우리가 왜 이렇게 나약할까 연약할까 넘어질까 소망이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진정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소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지. 예수님의 생명으로 오늘 살게 하셨지. 오늘 그 십자가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살았죠. 들풀, 초원에 그 풀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덮으면서 산 것이 그게 텐트였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실제로 이렇게 장막, 초막을 치고요. 가족들이 그 초막에 다 모여서 그 7일 동안 지금도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낮에는 더위로부터 밤에는 추위로부터 그 장막이, 그 초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는데 사실 그들의 주거공간이 되고 처소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가을의 마지막 대추수를 마치고 나서 지키는 절기이기도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소출과 이스라엘의 모든 수고로 행한 일에 복을 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지니라. 초막절, 장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한의 추수에 대한 감사를 의미하는 이 초막절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림의 주로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실 때 영혼의 대추수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또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각자의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오늘 이 귤의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지만, 힘듦이 있지만, 장애물이 느껴지지만,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며 풀어가야 될 숙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주님으로 오실 때 이루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이 땅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질 그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도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계시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십자가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하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과 7.7절 절기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1절, 3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하나님 여하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내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육신의 쾌락을 쫓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분노와 혈기에 대해서 죽었고 미움과 원망에 대해서 죽었고 시험과 한란 가운데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한 좌절감과 절망감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우리가 선언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마음에 흑암과 어둠과 같은 절망을 몰아내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지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았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루 모든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십자가 하나님 주셔서 오늘 6월절에 하나님 세워진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7.7절 가운데 세워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 깊은 밤의 한자락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짙은 캄캄한 흑암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살 길을 주시고 살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우리의 육신의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죽었음을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가 하나님 붙잡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음을 하나님 바나님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시고 모든 시험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분들은 우리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 이 놀라운 진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바라보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그까지 붙들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사명의 길을 그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오늘 한 우리도 주님 안에 가하고 있는 사실이 바라보아지고 믿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안에 가하시니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염려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낙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도우시고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진히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저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였음을 확인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하나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여야 될 주님 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풀어가야 될 숙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나님 그 사명을 이루실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날을 통하여 하나님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길로 끝까지 하나님이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그 사명의 길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드랐습니다. 감사합니다.